2019 필리핀 코스타를 준비하기 위한 1차 연합기도회가 마닐라 한인연합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박근식 목사는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탁월해질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시대의 크리스천 청년들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탁월함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과 은사와 재능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편 필리핀 코스타를 준비하기 위해 모두 5번에 걸쳐 진행되는 연합기도회는 집회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필리핀 한인 청년들을 세우고 조국 대한민국과 필리핀, 교민사회를 위한 기도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